0050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gc에너지입니다. sgc에너지의 테마는 탄소배출권 일회용품 규제 유리, 가, 있습니다. sgc에너지, 은, 는 동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은 발전 슬래시 에너지, 건설 및 부동산, 유리,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발전 슬래시 에너지 부문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증기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증기는 현재 20개의 증기 수요처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는 자체 사용 후 모두 전력거래소에 역송하여 개통한 개가격, s&p, 으로 판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서는 플랜트, 토건, 터미널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20년 10월 31일 이테크 건설의 투자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의 역합병도였으며 동시에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2020년 10월 31일 기존 사업부문인 유리병,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업을 물적분할하여 종속기업인 sgc솔루션을 설립하였음 대시 sgc솔루션, sgc그린파워, sgc이테크건설 등의 종속기업을 통해 에너지사업, 건설사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사업 등을 연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증기, 전기수요 증가로 발전 슬래시 에너지 부문이 크게 성장한 가운데 전기 smp 상승, 백색병 등의 유리병 판매 증가, 플랜트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수준의 정체,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대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슬래시 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국내 건설 투자 회복세에 따른 플랜트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당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sgc에너지의 시가 총액은 4,50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gc에너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37위입니다. sgc에너지의 상장 주식수는 1,467만 7천 내주입니다. sgc에너지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gc에너지의 퍼은 5.79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만 1,63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304원이고 추정 eps는 6,666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72배, 4만 2,6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5만 3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원, 70억원, 1,5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원, 317억원, 985억원입니다. sgc에너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50번지 49%이고 유보율은 759.04%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68 더하기 2.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65 더하기 4.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c에너지의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만 7백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만 2백원보다 5백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3만 1,8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gc에너지의 종가는 3만 7백원이며 주가가 sgc에너지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gc에너지의 종가는 3만 7백원이며 주가가 sgc에너지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sgc에너지는 거래량 15,78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80 주, nh투자증권에서 1,861 주, 하위증권에서 1,750 주, 미래해세증권에서 1,601 흔 7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53 주 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647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15 주, 키움증권에서 2,085 주, nh투자증권에서 1,604 주, 미래해세증권에서 1,257 주 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80 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47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탄소배출권 관련주 sgc에너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탄소배출권顆 prerequisites 인ст